6번 매트 31번 경기 시작하겠습니다 형님 어딨어요? 나이스! 나이스! 2점! 형님! 2점!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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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혼 밸링이 아닌데요 형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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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압박해서! 압박해서! 템을 받든 이혼을 타야 돼요 점수 싸움 하든 형님! 20초 세요! 20초 세요! 지금 없어요! 프레임만 밀고 있어요 형님! 이혼 밸링 타볼게요! 하나! 둘! 자! 알아요 형님! 형님 지금 움직일게요! 오케이! 오케이! 자 패스 다시! 다행히 급하지 마요! 베리마 형님! 딥달아 이마! 그렇죠! 안 무서워요! 허리 벗고! 이렇게 한 번! 안 무서워요! 너무 좋아해요! 조용히! 이렇게 한 번! 네! 다행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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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! 다시! 그래서 견도르기 견도르기 대기하시고 자 형님 여유 있게 형님 밀다가 멜리 아닌 안바 급하지마요 점수 많이 났어요 체급차도 많이 나요 손님이 힘에서 압고 여유롭게 사업은 사업이죠 형님 아 알았어요 페이퍼 커퍼 좋고 니업 밸링 좋아요 좋아요 형님 근데 형님 이제 천천히 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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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겨울 좀 출봐요 겨울 좀 출봐요 오케이 자 씩벨트 아이스 씩벨트 결고 씩벨트 오케이 자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자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네 다 됐어요 이 이 는 레시아 이 마을 입니다 이렇게 그냥 ذ